미국의 분유 대란이 심각합니다. 결국 군용기까지 동원해서 유럽에서 공수해왔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C-17 수송기가 인디애나주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군 수송기 안에 실린 건 군인도 무기도 아닌 영유아용 분유입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에 장악된 아프간 탈출 때도 투입됐던 대형 전략 수송기를 분유 공수 작전에 투입한 겁니다. 독일에서 공수된 분유 3만 5천 킬로그램은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의료형 저자극성 특수 분유로 9천 명의 영아와 1만 8천 명의 유아가 일주일간 먹을 분량입니다. 미국 분유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에버스는 대규모 리콜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최근 미국 마트에서는 분유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6.25 전쟁 때 제정한 국방물자 조달법까지 발동해 분유를 유럽에서 공수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폐쇄됐던 에버스의 분유 생산 시설은 다음 주부터 재과동돼 두 달 후에야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